sbs 아나운서 출신 김수민이 깜짝 결혼을 발표했다. 1997년생인 김수민은 2018년 당시 22세 최연소로 sbs 공채 아나운서에 합격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사표를 제출하고 그해 6월 퇴사했다. 김수민은 저번 달의 부부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4일 연상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수민은 또한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주기로 남편과 협의했다고 했다. 김수민은 신랑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기는 아이가 부모 양쪽 성을 따랐으면 한다고 하더라. 아버지의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며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날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평등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가정이기를 바라면서 사실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낯선 일이라 떨리지만 바뀌어야 하고 바뀔 일이라 믿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로 했다. 부부가 됐다고 부모님이 케이크에 꽃다발까지 챙겨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그냥 나답고 행복하다. 내 행복을 사수하기 위해 이렇게 모든 걸 다 걸고 베팅하는 이 인생이 고된과 동시에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이라는 점에서 삶의 주인으로서 뿌듯하다. 잘 살게요라고 했다. machine lub nya 이 인생을 ñ 이어자